이번 문제는요, 2019년 6월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치는 at the sweet spot. 여러분, at the sweet spot이 뭘까요? 자, sweet spot, 달콤한 지점, 이거죠, 그죠? 가장 최선의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장 최선의 것. 그러면 가장 최선의 것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는요, 여기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제일 이랬으면 좋겠다, 나은 방향성을 얘기한 지점이 최고의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런 내용이 어디쯤 나올까 하고 봐면요, 여기서 어디 나오냐면, 자, the best way라고 나오죠, 그죠? 최선의 방법은 사는 겁니다. 어떻게? sweet spot에서. 그럼 이 내용을 이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거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there can be too much. 자, too much는 뭐냐면요, 지나침이에요. 좋은 것에 대한 지나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삶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요, 자, 여러분, excess가 초과함이잖아요. 그럼 과도하면 좋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적당함이 제일 좋다, 이게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은요, 어디?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아리스토탈레스 만큼, 그때 거슬러 올라올 만큼 논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되어져 온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주장을 합니다. 뭐를 주장했냐면요, 자, virtuous, 미덕이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럼 여러분, 아리스토탈레스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균형을 잘 잡아라가 되겠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해서 보여줍니다. 자, 사람들은 용감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너무 용감하다면 그들은 뭐가 돼요? 무모함이 되어버리죠. 이 말은 뭐야? 예시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밑에 예시가 2번이 되는 거예요. 1, 2, 여기 보면 또 뭐야? 사람들이 신뢰해야만 하지만 너무 많이 신뢰하면 그건 어떡해요? 어? 속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결국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이런 습성, 이런 특성으로 자,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쌤이. 이걸 찾았는데 못 봤어. 자, it is best to avoid the boss. 자, 여기가 이걸 찾는 정답이에요. 자,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예요. 뭐를 피해요? 여러분, deficiency, 이게 뭐예요? 자, 불충분한 거죠. 그쵸? 자, 여러분, 불충분함. 그리고 플러스, excess, 초과함. 그럼 얘들아, 부족한 것과, 이건 결국 부족이죠. 부족과 부족해. 그리고 넘어섰어. 초과하는 거. 그거 둘 다를 피한다라는 건 뭐예요? 적당한 선이 최고다, 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말이 얘기할 수 있는 바가 뭔지 한 번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을 볼게요. 얘들아, 이 mys decision이 뭐냐면요. 편향된, 편향된 결정이에요. 자, 편향된 결정의 순간인데, 편향된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하면 부족한 거, 초과하면 초과한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그 둘의 가운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얘는 틀립니다. 오히려 글쎄니가 말한 거에 대한 반대가 되겠고요. 자, 2번을 보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자, 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는 건데 어떤 지점에서 사는 거야? 사회적인 기쁨으로부터,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면, 벗어나서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아닙니다. 지금 방금 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두 개의 극함. 어? 두 개의 극함? deficiency, 부족한 것과 초과된 것. 이 두 가지의 극함의 가운데가 뭐예요? 적당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인 기법에 대한 순간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